지니 뮤직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수정입니다 제가 첫 정규앨범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는요 아주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을 담은 앨범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블 타이틀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선공개된 타이틀 러브 올 헤이트는요 저나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애증의 감정을 담아보았고요 이번에 공개된 타이틀곡 그래비걸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욕망을 표현한 곡입니다 타이틀곡부터 수록곡까지 모두 자작곡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한 곡 한 곡 애정을 담아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앨범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 그리고 저 류수정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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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